존 타일러 1790년 3월 29일에서 1862년 1월 18일 미국의 정치가 제10대 대통령으로 1841년 1845년까지 재임 버지니아 주지사 상원의원 부통령을 지내고 해리슨 대통령의 사망과 함께 대통령직을 승계하였다. 영국과의 웹스터 애시버튼 조약을 체결하여 캐나다와의 국경을 확정하였고 텍사스 합경을 승인했다. 버지니아주에서 출생하였다. 변호사 하원의원 주지사를 거쳐 1827에서 1836년 상원의원이 되었고 앤드로 잭슨 행정부에 반대하여 신생 휘구당으로 당적을 옮겼으며 주자치권을 강조하는 남부 세력과 힘을 합쳤다. 휘구당은 1840년 대선에서 남부의 세력을 규합하려는 의도로 타일러를 부통령 후보로 공천하였다. 1841년 부통령에 당선된 후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하였으나 중앙은행 설립 및 관세 법안 등을 둘러싸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휘구당의 대부분의 정책을 반대하였다. 결국 당적을 파탈당하고 당녀들이 총사직하는 사태를 빚기도 하였으며 거부권 남용으로 최초의 대통령 탄핵안이 제출되었으나 부길되었다. 주자치권을 인정한 덕에 타일러는 대권을 공고히 할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해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남북전쟁이 발발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1842년에는 1839년 이래로 끌어왔던 캐나다와의 국경 분쟁을 영국과 웹스터 애시버튼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마무리하였고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또 1845년에는 텍사스 합병을 승인하는 상하 양원 결의안에 서명했다. 퇴임 후 남부주들의 연방 탈퇴를 막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남부연맹을 창설하였다. 남북전쟁 중에는 남부연맹의 하원의원으로 활약하였으며 1862년 1월 사망하였다.